음악 오늘은 배들교회 세계선교센터 설립 33주년을 기념하면서 선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배들교회가 1979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우리 설립 목사님을 통해서 해외선교를 강조하고 또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선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2년도 신년 첫 주일에 설교 제목이 선교의 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교포선교와 해외선교의 원년으로 삼아서 우리 배들교회가 함께 선교에 헌신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로 선교를 독려해왔습니다 1986년부터 단기선교를 시작하고 또 1989년도에 그간의 선교부로 있던 교회선교조직을 부설기관으로 이렇게 독립시켜서 세계선교센터, 센터포월드미션이라고 하는 단체로 이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선교훈련 단기선교를 주관하고 또 파송선교사님들, 협력선교사님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펼쳐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부임하고 이듬해 주보를 찾아보니까 저희 교회 파송선교사님이 3가정 또 협력선교사님이 26가정 또 저희가 후원하던 기관이 9개의 기관이었습니다 지난 6년간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파송선교사님이 6가정으로 늘어났고요 또 협력선교사님이 47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원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선교기관이 이제 20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고 우리 배들교회가 또 하나님의 선교회 마지막 남은 이 과업에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기도하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배들교회 청빙을 받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어떤 목회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비전으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로 부른받았는데 목회 현장으로 가면서 하나님 어떤 도전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2000%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남은 연안이 한 20여 년 되는데 매년 한 가정씩 선교사를 파송하면 저 혼자 평생 열심히 100%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럼 매년 한 가정씩 파송하면 2000%가 되겠구나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도전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와서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또 함께 우리 당회와 선교센터와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한 4년 동안 매년 한 가정씩 파송을 해왔는데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20년 또 10, 제가 이제 14년 남았더라고요 은퇴할 때까지 14년 동안 정말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자비량 의료 선교사로 파송된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의대생, 이과생답게 굉장히 간략하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파워풀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온누리교회 파송으로 자비량 선교사로 남수단과 이디오피아 접경지역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전문의를 받았고 또 아산병원에서 소아간이식 전문 외과의사로 정말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보장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청년 시절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오랜 준비를 통해 2013년도에 드디어 에디오피아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새 아들을 데리고 선교제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중에 한 1년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외과의사인데 손에 떨림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걸으면서 발에 점점 통증이 세져서 이제는 몸무게에 체중을 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선교사님이 에디오피아 도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하게 말라리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휴유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아내 되시는 김희연 선교사님이 그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좀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열흘간의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 후에 받은 결과는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진단이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서서히 몸이 굳어오는 불치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 부모님이 당장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선교는 그만하고 고국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김태훈 선교사님이 절망이 몰려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냐고 그냥 눈물만 나오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마음을 추스리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밖에 운동을 나갔는데 갑자기 공원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무 아래 몸을 피하고 잠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집에 가려고 안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음성이 들리지 그가 고민을 하다가 불현듯 깨달은 것이 이것이 굉장히 낯익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면서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외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과 수련으로 가서 인턴 과정을 밟으면서 보니까 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어야 되는 늘 수술 현장에서 긴장된 가운데 그 긴장을 풀기 위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일할 수 없다 해서 외과는 절대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내가 외과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원치 않는 것인데 내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린다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다 인정하고 외과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선교지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파킨슨 씨 병을 얻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소나기를 맞고 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이 불치병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빗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시는구나 그가 깨닫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김희연 선교사님과 새 아들과 함께 의료사역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원래 2021년에 귀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에디오피아의 내전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선교 동원하고 훈련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선교지로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김태훈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왜 그가 의사로서 파킨슨 병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그 병을 가지고 다시 열악한 선교지로 돌아가려고 했는가 그럼 그가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명예와 부도 다 내려놓고 그럼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어떤 불안감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했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그가 바나바와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다양한 곳에서 모여든 정말 인종적으로나 어떤 배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다양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바울과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럼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구부로 섬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구부로 섬의 가장 동쪽에 있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는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유대교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섬을 가로질러서 그 섬의 곳곳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행정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그 구부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여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럼 서기오 바울은 본래 저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 오늘날 터키의 중부 산악지방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총독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구부로 섬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아마 그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형제자매 부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통행증과 아마도 추천서를 써주고 바울의 그 다음 성기오 행선지를 추천했을 것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서기오 바울의 주변에 있었던 영적인 어떤 자문을 맡았던 유대교의 선지자인 엘루마 바 예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은 없고 여러분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인데 구속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바 예수는요 구속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선지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았어요 그럼 그는 도리어 아랍어로 마술사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럼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조정하고 그의 관저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악행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를 대적하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 그는 더 이상 사울로 살아가기 원치 않았어요 그럼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샤알 구하다 라고 하는 동사에서 바생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이름을 버리고 헬라 이름인 바울로스 작은 자로 살기 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길이 된 사람들 그럼 단지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길이 된 제자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타이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배대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또 주변에 계시던 여러분들이 배대교회 단임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대교회를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단임 목사지만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럼 그런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럼 그 제자된 삶에 정말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서기호 바울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바보를 떠나서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터키 남부의 고산지대 내륙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출발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도시라고 읽헀는 비아 세바스티라고 하는 도로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바울과 일행은 아주 큰 예기치 못한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버린 것이죠 그럼 마가가 왜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성경이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그가 그 고된 여정에 지쳐서 포기한 것일 수 있다라고 추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단임 목사였고 지도자였는데 그 선교여행이 진행되면서 그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는 것을 보고 아마 실망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럼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 선교의 우선순위 보금전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버가의 많은 유대인에게 먼저 보금을 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요한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한다는 바울과 충돌하면서 다시 선교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은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신 분은 성령이셨고 그들을 구부로섬에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하신 분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럼 요한은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선교여행의 수행원으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가 그 길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 우리 삶의 현장 일터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발견하고 그럼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 바울에게 찾아왔던 고난은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터키 중부의 갈라디아 지방에 해당합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서신을 보낸 것은 그가 1차 전도 여행으로 방문했던 바로 그 지역의 서신을 보낸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처음 너희를 방문한 것은 그때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두고 성경학자인 존 스토트는 바울이 버가에 도착할 무렵에 큰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럼 많은 교부들도 바울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요한은 바울을 만류하면서 이제 이 여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램즈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버가 1세기의 버가 지역에 만연했던 말라리아가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의 장애가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열병 가운데 도저히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고백대로 그럼 그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에 그는 육체적으로 아주 쇄약한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요한과 같이 예루살렘이나 그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그는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해발 천미터가 넘는 타우러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의 내륙 고산지대에 위치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여행을 강행한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왜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런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인가 그럼 의사였던 김태훈 선교사님이 파킨슨 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굳이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가 시작했던 선교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한 것인가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행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그럼 그는 그 당시에 헬라 문명권에 아주 익숙한 어떤 역사적인 회고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historical retrospect 역사적인 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설교를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나근에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그럼 사실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럼 바울은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독특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의하자면요 인간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그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조금 다르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 이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활동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이 곧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이 흔히 역사 히스토리를 히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어떤 활동들 이면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7절에서 23절까지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그럼 2000년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난 모든 활동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17절부터 23절까지 사용된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주인 되십니다 그럼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럼 믿음은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그 역사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관계 어떤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고 처한 그 상황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을 펼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그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내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면 그럼 바울과 같이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실 17절부터 23절까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동사들 어떤 역사의 행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만 살펴보면 바로 택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든 사람을 개개인을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 창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럼 능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는 아담을 택하시고 그를 창조하셔서 모든 인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가셔서 일일이 구원하실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증거하게 하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함을 배타적인 선민의식으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우리와 그들을 나누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동질감을 통해서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 문화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그런 배타적인 택하심이 아니라 포용적인 택하심이에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의 정점을 오늘 사도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럼 그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십니까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속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자기 백성을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모든 소행을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럼 그들에게 가나한 땅 7족숙을 몰아내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럼 그들에게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언과 언약으로 게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는 구주 곧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요 구약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정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초림을 소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구원받게 되지만 그럼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럼 물론 역사적인 종말이 와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종말 외에도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의 호흡을 먹고 이 역사적인 시간을 떠나서 영원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럼 그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목표하는 삶의 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라비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산에 들인 공의회 그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지도자로 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 섰던 그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럼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주께서 부르신 그 일에 순종하고 완성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한뜻과 한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마음을 다하여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복음을 증언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런 기회가 매일 주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의 열매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부의 두 랩돈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불과한 작은 예물이었지만 주님께서 그 예물을 부자가 넣은 연보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이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했느냐 얼마를 작정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 속에 일하고 계신가 그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럼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이 플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과제 중에 하나가 당신의 묘비명을 묘비글을 써오십시오 하는 숙제였습니다 이 책에 자신의 묘비에 새길 글을 적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그는 마침내 육체의 불편을 벗고 여기 잠들었습니다 아마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 끝까지 그 병을 가지고 주님을 쫓다가 드디어 안식할 그날을 바라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불편은 그가 사랑한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들이 그가 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93학번이라고 하시는데 아마 74년생인 것 같습니다 서울 과학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 입학해서 정말 촉망받는 장례가 보장된 그런 의사였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김태훈 선교사님 그럼 그가 간 그 길은 사도바울이 간 길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2022년 한 해 어려운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지만 우리 베드리께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럼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His story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증거되실 수 있기를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